이 업데이트에서 저희는 플레이벌 캐릭터의 분모자마 쿠키 어떤 배퀴입니까? 분모자마 쿠키는 일정시간마다 거대한 익룡을 타고 울창한 나무숲으로 들어가 비행합니다 비행하며 등장하는 나무를 짚으면 열매 젤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젤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? 나무 하나당 10개? 10개? 거대한 익룡을 타고 울창한 나무숲으로 들어가 비행합니다 여기까지 80개 젤리가 80개인데? 젤리량이 좀 많은 것 같아? 이거는 1, 2, 3, 4 20개 같은데요? 젤리를 100개를 생성하네? 마법사탕을 제작하면 일정시간마다 휘파람을 불어 작은 익룡들을 부릅니다 초록 익룡은 초록 야채 젤리를 갈색 익룡은 주변의 장애물을 파괴해주는 갈색 버섯 젤리를 장파하면 점차 더 일단 하얀 익룡은 하얀 버섯 젤리를 생성해주는 뭐야? 장애물을 파괴해준다는데 장파도 깔끔하게 안 해주고 뭔가 장파가 없다는 것 같은데? 특색이 없네요 누구는 광지를 준다든가 그런게 없이 그냥 다 점수를 주는 것 같죠? 펫은 탱글 둥지입니다 일정시간마다 탱글 둥지가 품고 있던 공룡알이 부하는데요 부하한 공룡은 전방의 장애물을 파괴해 트리테라톡스 아니제? 일단 그냥 점수가 495만 점씩 3번 보물은 3번 되는 것 같아요 한 1500만 점 되는 것 같아요 펫 점수가 이게 일단 쿠키, 마법사탕, 펫 셋 다 깡 점수 느낌이긴 하네요 일단 품까 보물은 붉은 뿔 가면입니다 능력이 발동되면 붉은 뿔 가면이 토템 기둥을 소환하고 토템 기둥이 저거네요 떨어진 주변의 장애물은 파괴되며 젤리를 생산합니다 그냥 점수 보물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나오게 될 스킨은요 분모자마 쿠키의 스킨 이쁜데? 꽃바람 타고 날아 분모자마 쿠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망초 다이너 쿠키의 물망초 버프? 돌잔치하는 날 물망초 야 뭐야 돌잔치 물망초 뭐야 개귀여운데요? 돌잔치 하객 별거 쿠키입니다 잼 교환소에서 나올 것 같죠? 펫까지 스킨 적게 입혀서 나오니까 이번 업데이트에서 두 레전더리 스킨 전용 로비 스킨과 맞네 로비 스킨이랑 펫 스킨이 안 나왔는데 이 레전더리 스킨을 획득하는 배경을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백탕마을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로비 스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로비 스킨은 잼 교환소에서 획득할 수 있으니 백탕마을 로비 스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로비 스킨이 이쁘고 많네요 바로 말랑 쫄깃 본모자 젤리 세트입니다 맛있는 호거가 상관하는데요 홍탕에도 백탕에도 모두 어울릴 것 같은 새로운 젤리 스킨을 만나보세요 깔끔한 느낌 좋아하는데 지저보다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이 레전더리 스킨은 잼 교환소에서 획득하는 배경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야 맞네 떼탈출 이제 10주자만 달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면서 새로운 스테이지랑 나온다고 했죠 15주자 떼탈출이 됐고요 근데 이게 얘는 진화가 안 돼요 그쵸? 드래곤이 진화가 안 돼 뭐죠? 용을 계속 키우고 키우는 느낌이잖아 이번 떼탈출이 여기서 진화가 안 된 모습 근데 갑자기 여기서 용이 사라져 용암 드래곤 쿠키가 사는 용암하고 오니까 여기 귀에 용이 없어요 내가 애시중지 키우는 용이 죽나? 다 캔디스 위 로피아 인 골 체스 골드 상대를 열어 별사탕 얻을 수 있다 골상작을 열심히 해라 이거네 골상작 한번 깔 때마다 2개씩 나오는 것 같은데 하루에 9개씩 한다고 보면은 하루에 별사탕 18개씩 얻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맞지? 젤리를 모아 게이지를 채워 하루 최대 3회까지 보상을 받으세요 이게 이건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저 오른쪽 아래 보면은 젤리에 먹는 게 있는 것 같아 그쵸? 하루에 이거 3개 받을 수 있다 그거 같아요 곰 뚜껑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새로 나오는 보상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는? 아 그리고 오랜만에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에 찾아오는 반가운 쿠키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단 능력이 있긴 하네요 능력은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? 별사탕을 발사하여 장애물을 파괴한다 얘는 거대화 생명... 거대화 생명 아이템이면은 홍고추팻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? 홍고추팻이 지금 거대화 생명 물약을 주죠 이거는 이제 거대화 생명 건빵 아이템을 생성을 하네요 쟤는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홍고추팻 상용화 느낌일 것 같아 프로핏 서바이벌 렌첼이 이번에 이제 마법사이들의 도시네요 이번에 렌첼이 재탕 한번 냈다가 새로운 거 냈다가 재탕 한번 냈다가 새로 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거 나와서 재탕일 줄 알았는데 금달 젤리로 상점이 생긴 상점이 레어 버프들이 있고요 아래는 좀 보라색이 있거든 여기? 스크롤 길이를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레전더리 버프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? 약간 장팟이 금달 생성하는 버프가 있는데 엄청 떡상할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겠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6월 중심에는 포드움마 쿠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좀 알찬 게 있네요 알찬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빡센 게 뭐냐면은 5월달 패치 때 레전더리 스키이 2개가 나오고 레전더리 젤리 스키이 2개가 나오고 다이노사워의 슈퍼 에픽 스키이 나오고 그랬는데도 이번에도 좀 스킨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6월달도 이게 무큐가 남아 나나요 여러분들? 무큐 진짜 미친듯이 과금하지 않는 이상 무과금은 좀 따라하기 힘들 정도의 무큐이 아닌데? 운이 좋지 않는 이상 진짜? 무제큐브 적으로는 빡세 보이고 다른 패치는 좀 일단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막 별사탕 패치나 이런 것도 좀 괜찮아 보여요 골드상자에 두니까 막 길드전 해도 쌓이고 렌첼에도 골드상자 티켓 쌓이고 다 쌓이잖아 어떤 걸 해도 쿠키 도전만 해야지 별사탕이 나온다는 그런 게 이제 사라지니까 좀 자유도가 계정 키우는 자유도가 좀 높아진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그래도 추식컵이 있으니까 쿠키 도전은 해야겠지? 자 미리보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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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